음악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CMS 구성 환경을 과제 요구사항에 맞춰 설정하고 템플릿을 수정하여 CMS를 디자인하고 기능을 추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선수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콘텐츠 페이지 템플릿 구성 및 디자인을 합니다. 그리고 로딩 애니메이션 제작 및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럼 이번 과제에서 수행할 내용을 살펴보세요. 지금부터는 Selected Museum 페이지의 템플릿과 디자인을 설정하겠습니다. 먼저 Selected Museum 페이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Selected Museum은 뮤지엄을 추가할 때 Selected Museum 템플릿을 선택한 글에 적용됩니다. 사이트에서 뮤지엄스 메뉴를 선택하고 그 중에 하나의 박물관 링크를 클릭해 봅니다. 아직 템플릿이 설정되지 않아 빈 페이지로 나옵니다. 다음으로 Template SelectedMuseum.php 파일을 코딩하겠습니다. Selected Museum 페이지 템플릿을 구성하기 위해 이전에 생성한 템플릿 SelectedMuseum.php 파일을 열어줍니다. 템플릿 SelectedMuseum.php 파일은 카잡뮤지엄 투어 폴더 안에 있습니다. 만일 파일이 없다면 새로 만들어줍니다. 화면과 같이 코드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이제 뮤지엄에 연결된 New Posts들을 표시하기 위한 코드를 작성합니다. 이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화면과 같이 프론트페이지.php 파일을 열어 News Posts 부분의 코드를 복사합니다. 템플릿 SelectedMuseum.php 파일에 화면과 같이 복사한 코드를 붙여놨습니다. 추가로 코드를 수정하고 저장합니다. 이제 사이트에서 뮤지엄스 메뉴를 선택하고 그 중에 SelectedMuseum 템플릿이 선택된 하나의 박물관 링크를 클릭해서 박물관 정보와 관련 뉴스가 바르게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이제 SelectedMuseum 페이지를 디자인하기 위해 카잡뮤지엄 투어 폴더에서 style.css를 열어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코드를 입력합니다. 이번에는 페이지에 배경 이미지를 추가하기 위한 코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Selected 클래스를 갖는 div 요소에 화면과 같이 스타일을 추가합니다. 포스트에서 추가로 업로드한 이미지를 배경으로 사용하기 위한 코드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셀렉티드 뮤지엄 페이지를 새로 고침해서 배경 이미지가 제대로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이제 템플릿 셀렉티드 뮤지엄.php 파일에 포터를 표시하도록 하기 위한 코드를 입력하고 사이트를 새로 고침하여 포터가 제대로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지금부터는 디폴트 뮤지엄 및 뉴 포스트 페이지에 대한 템플릿과 디자인을 설정하겠습니다. 뮤지엄스 메뉴에서 셀렉티드 뮤지엄이 아닌 다른 뮤지엄을 선택해서 페이지를 표시해 보면 디자인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 뮤지엄의 템플릿을 만들기 위해 카자 뮤지엄 투어의 부모 템플릿인 블랭슬레이 템플릿에 포함된 페이지.php와 싱글.php 파일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름을 변경합니다. 각각의 파일명 앞에 언더바를 붙여 저장합니다. 이제 카자 뮤지엄 투어 템플릿 폴더 안에 싱글러.php 파일을 생성하고 화면과 같이 코드를 입력합니다. 워드프레스는 페이지.php, 싱글.php 파일이 없을 경우 싱글러.php를 포스트를 표시하는 데 사용합니다. 사이트를 새로 고침하여 싱글러.php가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이제 카자 뮤지엄 투어 폴더에 스타일.css 파일을 열어 싱글러.php 템플릿의 디자인을 변경합니다. 먼저 배너 이미지 관련 CSS 코드를 화면과 같이 입력하고 사이트를 새로 고침하여 결과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싱글러.php 페이지의 콘텐츠 관련 스타일을 위해 CSS 파일을 화면과 같이 수정하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카테고리 페이지 템플릿을 작성하고 디자인하겠습니다. 워드프레스는 카테고리 페이지를 표시하기 위해 카테고리.php 파일을 템플릿 폴더에 생성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카잡 뮤지엄 투어 폴더에 카테고리.php 파일을 생성하고 화면과 같이 코드를 입력합니다. 카테고리.php 파일에 코드를 입력하였는데 배너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제공된 이미지들 중 하나를 선택해서 카잡 뮤지엄 투어 폴더 아래 이미지스 폴더에 복사하고 카테고리.jpg로 이름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카테고리 페이지인 시즈널 이벤츠 메뉴 아래의 시즈널 이벤츠 1 페이지를 새로 고침해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이제 카테고리 페이지에 콘텐츠를 표시하도록 카테고리.php 파일에 코드를 화면과 같이 추가하겠습니다. 일부 코드는 frontpage.php에서 복사해서 카테고리.php 파일에 붙여 넣은 다음 수정합니다. 코드 수정을 마치면 사이트를 새로 고침해서 수정 결과를 확인합니다. 카테고리 페이지는 이미 작성한 CSS들을 사용하므로 CSS 코드를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과제에서 요구한 것과 같이 페이지를 읽을 때마다 애니메이션을 표시해주는 로딩 애니메이션을 만들겠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footer.php의 화면과 같이 코드를 입력하고 style.css 파일에 코드를 추가합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쓰기 위해 코드를 저장하고 사이트를 새로 고침하면 로딩 애니메이션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화면과 같이 CSS 코드를 좀 더 추가하여 애니메이션의 효과를 추가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로딩 애니메이션 요소를 보이지 않게 감추고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대시보드와 샵 링크를 제외한 페이지에서만 로딩 애니메이션을 표시하고 페이지를 표시하도록 코드를 추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바스크립트는 AJAX 기술을 사용하여 페이지를 불러와 화면에 표시해 주기 전에 로딩 애니메이션을 표시하도록 해줍니다. 사용자의 주소를 AJAX로 불러오면 주소 표시줄의 URL이 변경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자바스크립트의 history.push.state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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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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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코드는 완성했습니다. 사이트를 열어 모든 링크를 눌러서 로딩 애니메이션이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이것으로 CMS 과제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시간 진행한 과제의 핵심 사항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CMS 구성 환경을 과제 요구 사항에 맞춰 설정하고, 템플릿을 수정하여 CMS를 디자인하고 기능을 추가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